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기독교인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일곱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해 주셔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번 여섯 번째까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공룡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른들은 사실 공룡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아이들, 특히 그 사내 아이들이 이 공룡에 한 때 완전히 미친다고 해야 될까요? 다들 집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장세기 2장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땅의 진성을 그 종룡에 대하오, 육축을 그 종룡에 대하오, 땅의 힘을 모으는 것을 그 종룡으로 반지시니 하나님의 도시기에 저하라. 네, 인정은 공룡과 성룡입니다. 혹시 살아있는 공룡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죠? 예, 여기는 그 미국 워싱크톤에 있는 스미서니언 박물관의 그 공룡 화석 전지식입니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의 화석들을 전시해 놨는데요. 이제 공룡은 영어로 Dinosaur라고 하는데, Dinosaur라는 말이 무시무시하게 크다 이런 뜻이고, 사우로스는 도마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류에 붙여졌고요. 혹시 공룡 이름 아는 거 있으십니까? 예, 공룡이름은 신화무사하고 있어요. 또, 트리케나토스. 또, 알로사하고 있어요. 또, 아파토사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어른들한테 한 개나 방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이름 배로라고 하면, 아픈 어떤 분들이 둘리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 이 공룡은? 아주 유명한 공룡이죠. 예, 치나토사하고 있어요. 공룡의 왕이라고 할 공룡이죠. 공룡 이름을 빨리 좀 알아보면요. 등에 무슨 빈대떡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공룡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냐면,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긴 공룡. 이거 디플로도쿠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두 개가 있는데, 이 코에도 뿌리 하나 더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이름을 트리케라톱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라이세라톱스 이렇게 하고요. 얘는 그 주라기공원 영화에 보면 아주 난폭한 공룡으로 나오는데, 얘 이름은 이제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얘 이름이 뭐라고요?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그 다음에 얘 목이 긴 공룡은 디플로도쿠스. 그 다음에 머리에 뿔 달린 공룡. 예, 트리케라톱스. 그 다음에 얘는요? 예,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이건 뭘까요? 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똥 그런데 아닙니다. 알입니다. 이제 공룡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공룡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공룡 알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왼쪽에 있는 이것은 지금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오려다가 화석이 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 알들을 모아놓은 거 보시면요.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나 삶아서 도시락 싸갖고 가면 대여섯 명이서 퍼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공룡 발자국 화석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건 미국 오클라우마주에서 발견된 건데 이 사람 발자국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공룡이 살았었나요? 네, 한국에도 공룡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룡 발자국이 100개 이상 발견되는 지역이 7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상당히 크죠? 괜히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밟히면 인생 끝납니다. 하여튼 세계 곳곳에서 공룡에 관한 화석과 발자국 화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룡 화석 실제 발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 화석 중에 이렇게 싸우다가 죽은 듯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 남부 몽골 지방에서 발견된 건데 이 오른쪽 공룡의 앞다리를 왼쪽 공룡이 물고 있는 상태로 화석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공룡 화석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아주 전형적인 공룡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한 3배 정도 큰데 얘가 사실 수그리고 있으니까 3배지 뒷다리로 딱 버티고서 앞다리 쳐들고 고개까지 쳐들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단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공룡이 크고 무시무시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공룡 중에는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애완용 공룡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공룡 사진들을 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룡의 기원입니다. 공룡의 기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공룡들이 바둑두는 덴가 이러는데 아닙니다. 갑자기 추워지시죠? 자, 이제 공룡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 하는 건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 의하면 이 도마뱀 같은 종류들이 점점 변해가지고 공룡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진화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걸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룡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룡과 사람이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습니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죠. 공룡과 사람은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습니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다. 그 중에 내가 봤다. 그런 분 안 계시고요? 아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 네, 이제 그동안 강의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군요. 네, 내려주시죠.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언제 살았던 동물이라고 얘기하냐면 중생대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생대가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6,500만 년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6,500만 년 전에 공룡들이 다 멸종한 후에 인간은 기껏해야 100만 년 전 아주 길게 잡아봤자 천만 년 전쯤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과 인간은 적어도 몇 년 동안 못 만나는 겁니까? 6천년이 아니라 6천만 년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공룡을 본다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 지구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생대 공룡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공룡은 다 중생대 멸종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공룡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룡은 몇째 날 창조하신 걸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룡 몇째 날 창조됐죠? 자,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공룡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오늘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들의 창세기 상식 수준을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 동안 창조된 순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날 뭐가 창조됐죠? 빛!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날이 기억나는데 셋째 날이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그려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이제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 뭐가 창조됐습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물인데요. 이게 물을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둘째 날의 주제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겁니다. 셋째 날은 땅이 솟아 올라오고 그 위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은 뭘까요? 넷째 날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런데 해나 달도 다 별이니까 그냥 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 동물과 사람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자,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복습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그 위에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사람 예. 지금이야 이제 분위기에 편승해서 대충 대답하셨지만 이제 매일만 돼도 다 까먹으실 겁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하시고 이거 뭐 주일 학교에서나 해야 되는 것을 왜 이 시간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만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6일 동안 창조된 걸 일일이 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조그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는데요. 제가 오늘 안 잊어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창조된 걸 일일이 외우려고 그러면은 안 외워집니다. 잘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앞에 3일만 외우면 뒤에 3일은 자동입니다. 그림 한 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뭔가 그림이 닮았죠? 그렇죠? 모르셨죠? 주일 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일 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못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위아래 나누시고 위아래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동물들, 사람 만드시고 그러니까 딱 세 글자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뭡니까? 빛, 물, 땅. 이것만 외우면 해결됩니다.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뭐 그렇게라도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물론 그 빛하고 빛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라도 좀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알려드려 봤자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러면서 이제 헷갈립니다. 정 안 되면 색깔로라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까맣고, 파랗고, 빨갛고 뭐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 첫째 날 빗,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 그 다음에 넷째 날 별, 새와 물고기, 육지 동물과 사람. 예, 훨씬 수월해지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 공룡은 몇째 날 창조된 거겠습니까? 예, 여섯째 날 그것도 사람과 함께 같은 날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룡과 인간은 제조연월일이 똑같습니다. 근데 공룡은 유통과정 중에 멸종한 겁니다. 그럼 인간은 유통과정 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이 변질된 제품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살짝 보시죠. 변질됐죠? 변질된 제품은 교환해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새 걸로 리콜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은 공룡과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는 진화됐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연 이 둘 중에 뭘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믿냐면 당연히 교과서를 더 믿습니다. 그렇죠? 교과서는 틀릴 리 없다. 성경이 오히려 신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공룡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또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과연 공룡과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것이냐 아니면 함께 살았던 것이냐 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거도 없이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증거를 알고 나면 당연히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대 공룡과 그 화석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요. 이게 진화론에서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이 남미의 빼루에 옛날 인카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카인들의 이제 후예들인데 그 빼루에 아이카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발견된 사람 두개골인데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인류의 기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런 희한한 머리뼈를 남겼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유물을 남겨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빼루 분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이런 검은 돌들을 천 개 이상이나 수집해가지고 이제 소장하고 있고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분인데 이게 인카 사람들의 무덤이나 이런 곳에 부장품 형태로 많이 들어있던 돌입니다. 그래서 인카 사람들의 유물인데 거기에다가 인카 사람들이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태양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장면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이 동물 하나가 이렇게 엎어져 있고 인카 사람이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 머리 부분에 무슨 꼬맨 자국 같은 것도 있고 여기 튜브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칼 같은 도구들이 보이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뇌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인카 사람들이 뇌 수술을 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오른쪽 사람들은 분명히 인카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왼쪽에 이거 뭐죠? 공룡이죠? 그렇죠? 근데 무슨 공룡입니까? 지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슨 공룡이냐면 공룡과 싸우고 있는 공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룡 화석 발굴 장면이 아니고 살아있는 공룡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인카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룡이 무슨 공룡이냐면 이제 알로사우루스일 거라고 추정되는 공룡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밑에 있는 공룡은요 머리에 뿔 달린 공룡 아까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트리케라톱스죠? 근데 인카 사람이 지금 손에 도끼 같은 걸 하나 들고 손 도끼 하나 들고서 지금 트리케라톱스로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퀴즈를 하나 푸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트리케라톱스를 잡으려고 올라탄 걸까요? 아니면 이 트리케라톱스를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잘 보시면 이 트리케라톱스 등 위에 안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탄 게 아니고 저 트리케라톱스를 타고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더 큰 공룡 잡으러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에는 목이 긴 디플로토커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인카 사람이 하나 창을 들고 서 있죠? 근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유물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이 공룡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 1800년대 이후입니다. 근데 이 유물을 남겨놓은 인카 사람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쯤에 스페인에 멸망당한 그 이전에 한 1000년 기간 동안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공룡에 관한 지식이 과거로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인카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공룡의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진화론적인 편견만 없다면 무엇을 증거하는 거겠습니까? 인카 시대에도 공룡이 인카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사냥의 대상이 되거나 그랬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유물이죠? 어떤 도래는 여러 마리 공룡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등에 빈대떡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공룡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뭐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공룡 모형들도 발견됩니다. 실물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케라톱스 있고요. 이건 오리주둥이 공룡이거든요.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위에 사람이 올라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카 지역에서 좀 내려가면 나스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나스카 지역은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을 따라서 여기 밭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 아마도 그 옛날 읽은 책 중에 고대의 불가사이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그림들이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작 이 땅에서는 안 보여요. 그림이 하도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100미터가 넘는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 나스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천조각들도 남겨놓고 그랬는데 AD 700년경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천조각에 그려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뭡니까? 네. 공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남미에서 좀 올라가서 이제 멕시코의 아칸바로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점토를 구워서 만든 어떤 형상들입니다. 근데 이 아칸바로 사람들은 인카사람들보다도 더 오래전 사람들인데 대략 예수님 오셨을 때쯤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런 점토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 희한한 동물들이 섞여 있는데 그 동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공룡 종류죠? 그래서 이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 논 패턴 박사라는 이분이 직접 이 박물관을 찾아가가지고 이 점토로 만들어진 이 이상한 동물들을 사진을 다 찍어서 지금 인터넷에 올려놓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요. 공룡들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경연대회 작품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남겨놓은 공룡 종류의 동물 모형들입니다. 아예 공룡하고 씨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숨막혀 뭐 이러는 장면도 있고 내 손 내 손 뭐 이러는 장면도 있고요. 이건 뭐 용 비슷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했다고 알려진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이런 동물들이 그리고 이제 람포링커스라고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익룡 있죠? 익룡 종류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점토모형을 만들어 놨냐면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몰랐을 때는 1800년대 처음 상상도를 그릴 때는 꼬리를 쭉 처지게 잘못 그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칸바로 사람들이 이구아노돈이 꼬리를 수평으로 뻣뻣하게 이렇게 쳐들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이 특징이 닮았죠? 여기. 그렇죠? 직접 살아있는 것을 보지 않고는 저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만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 이상한 진화론 교육 때문에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밖에 안킬로소로스라든지 브론토소로스도 거의 사실적인 모습으로 모형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예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북미 대륙의 인디안들이 남겨놓은 벽화들이 발견되는데 그랜드캐년 근처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잘 보시면 공룡이죠? 그리고 또 다른 벽화에도 미국 유타주에 있는 모누멘트 암벽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벽면에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사람이죠? 근데 타원으로 된 여기를 잘 보시면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착해야 보입니다. 갑자기 보이시죠? 대략 윤곽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여기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죠? 공룡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투선에서 1924년에 발견된 건데 로마시대 형태의 납으로 만든 유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칼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도구들인데 그 칼의 표면에 공룡 모양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어느 암벽에 그려져 있는 동물인데 오늘날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공룡 종류일 거라고 여겨지는 동물이 벽화로 남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옛날 네안데르탈인들이 살았었다고 하는 동굴을 그런 지대 속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잘 보시면 동물이 두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이 진짜 착해야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일듯 말듯 하시죠? 대략 윤곽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코끼리 종류와 공룡 종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분석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그러니까 중동지방에서 발견된 옛날 고대시대의 원통형 도장 표면에 놀랍게도 아파토사우로스와 아주 유사한 동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도 그 초기 이집트 문명 초기에 그 나머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왕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갑옷을 딱 입었을 때 겨드랑이 보호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새겨진 그림이 이제 발견되는데 그 뒤쪽면에 보면 이상한 동물이 있는데 오늘날은 멸종된 공룡일종이라고 여겨지는 동물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요. 이건 좀 더 과장해서 좀 그리긴 했지만 그 비슷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D 백년경이니까 그 요한보금이 쓰여졌을 당시쯤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때쯤이죠. 그때의 나일강의 풍경을 그려오는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모자이크 그림인데 여기 나일악어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진 이 왼쪽 그림 위쪽을 잘 보시면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어떤 동물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공룡종류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드미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시대 사람인데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작가입니다. AD 100년경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동물의 이름도 여기 써있어 있습니다. 크로코딜로 파로달리스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그때 당시 용어로는 아고표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로마 모자이크 벽화에도 타니스트로페우스와 아주 유사한 공룡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아프리카의 동굴에서도 브론토사우루스라고 이어지는 동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벽화로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카리아 지방에서는 BC 530년경 작품인데 이 화병 같은 표면에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어룡종류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게 다 중생대에 살다가 멸종한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C 550년에 트로이의 괴물인데 이 헤라클레스가 헬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 근데 요 밑에 있는 이 동물들이 좀 그려져 있는데 이 동물들 이거는 뭐 이제 오리종류 비슷한 거라고 본다면 요게 좀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마도 하드로사우루스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인도네시아의 그 이 수마트라섬 쪽에서 발견된 것인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요 동물이 좀 이상하죠. 근데 요 동물 보시면은 하드로사우루스 종류가 머리 부분에 이상한 장식들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과 너무나 닮아있는 동물의 모습입니다. 이건 좀 귀엽죠? 이건 이제 아프리카의 가나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 실제 동물들의 모형을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살고 있는 형태의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룡 새끼를 저렇게 모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누브간네살왕 때에 만들어진 이스타루 문이 1887년에 발굴이 됐는데 그 문 표면에 동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동물 중에는 이 사우로포드 다이너서라고 추정되는 동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17세기 독일 소책자에 보면은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익룡들이 날아가고 있는 것이 사파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이후부터거든요. 근데 17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의 존재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된 또 다른 도장인데 도장에 새겨져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푸테로사우루스라는 그 익룡이 이 까제리라고 하는 이런 동물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진화론에 의하면 수천만 년 전에 다 멸종했다고 하는 동물들이 역사의 유물 속에 증거들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퀸즐랜드의 쿠쿠야란지 원주민들이 그 야로라고 불렀던 어룡인데 아마도 플레시오사우루스일 거라고 추정되는 동물인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실물이 아니고 그림을 그린 것에 불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 척추를 쭉 그려놓기도 했고 식도와 위장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이 뱃속을 들여다보면 사람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걸로 보아서 추정해보기를 이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 동물을 다시 잡아갖고 배를 갈라서 그 사람을 꺼냈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공룡이라고 여겨질 만한 동물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유럽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었고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의 족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대 문서들을 뒤지다가 이상한 괴물 데려가는 기록들을 간혹 발견을 하거든요. 그중에 좀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들의 특징을 묘사된 내용을 보면 공룡이라고 여겨질 만한 동물들이 기록 중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간접적인 증거들이고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직접적인 증거들입니다. 근데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사실 그동안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증거를 개인이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런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잠시 기지개 한 번 켜시겠습니다. 충격을 받으셨는지 피곤하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몸 풀고 하겠습니다.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신 후에요. 좀 심하게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시면 안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시원치 않으면 위로 아래로 하면서 방향도 좀 제시해 주시고요. 반대로도 좀 해주십니다. 온라인. 네, 서로 오케이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몸이 상태가 안 좋으신 거군가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공룡 중에 아주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죠 여러분,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큽니다 큰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당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늦게 들어가는 아이들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 이번 주에 안 왔던데 어떻게 됐어? 지난주에 잡아먹혔어 뭐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대해서 참 신기한 증거가 하나 발견되는데요 미국에 잭 언어라는 공룡 연구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메르슈바이지라는 연구원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다리뼈 화석을 발견한 다음에 그 내부를 구조를 조사한다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화석화되지 않은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티슈 그러니까 생체 조직이 발견된 겁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지 않은 소프트한 부드러운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생체 조직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거라면 저런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적혈구 흔적도 발견됐는데 여러분 이 뼈 같은 것은 수천만 년 보존될 수 있지만 적혈구 같은 것들은 이 분자 결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자연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년 됐다면 절대로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증거물들인데 놀랍게도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룡 절대로 수천만 년 전에 죽은 동물이 아닙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분명히 죽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런 설명들은 이게 거짓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알라스카나 이런 지역에 가면요 이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발견됩니다 화석이 아니라 뼈가 그래서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죠 해석은 쉬울수록 좋습니다 싱싱하기를 어제 죽은 개뼉 따고 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요 1981년에 공룡 뼈들을 알라스카에서 발견했는데 이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너무 신선해가지고 이 아메리칸 물소뼈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설마 공룡 뼈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해봤더니 뿔 달린 공룡 오르시둥이 공룡 작은 육식 공룡의 뼈라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공룡이 절대로 수천만 년 전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쭉 소개해드린 것 줄줄줄 설명드렸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공룡들이 함께 살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하나하나 확인시켜드리지 않고 말로만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 오늘은 되게 우기대 뭐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실물로 다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결과인데 제가 기침이 아직 좀 덜 나가지고요 자꾸 기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냐면요 공룡의 뼈들을 탄소동의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그 결과값이 3만 년, 2만 년, 만 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소위 탄소동의원소라고 하는 원자량 14짜리 탄소 이거 원래 탄소는 원자량이 12거든요 근데 14짜리는 이건 동의원소라 그래서 저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소로 다시 돌아가버립니다 얘가 원래 출신이 질소입니다 근데 잠깐 동안 탄소인 척하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반감기가 반감기라는 얘기는 처음에 이만큼 있다가 절반 정도가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탄소동의원소는 반감기가 한 5천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5만 년만 지나면 거의 다 없어진다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룡뼈 속에 이렇게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연대가 측정됐다는 얘기는 공룡뼈 속에 탄소 14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탄소 14가 들어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뼈가 수만 년 이상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고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공룡이 정말 수천만 년 전에 죽었다면 공룡 뼈 속에서는 탄소 14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원리상 근데 놀랍게도 탄소 동영소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공룡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죽은 거라면 C14 원소는 그냥 사라져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당량의 C14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인류의 기원 이야기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소위 그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인간의 뼈가 화석으로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실제로 중생대라는 시대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이게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진화론이라는 잘못된 이론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육의 심각한 영향입니다 잘못된 스토리를 사실처럼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증거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억 년 세월 동안 진화됐다는 이 스토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 진화론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인간과 공룡은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성경의 창조론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옳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동물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나오나요? 옆에 있는 분 같다 한번 상의해보시죠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나오나요?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1번 나온다 2번 안 나온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 1번 성경에 공룡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이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내 성경엔 없던데 뭐 이러면서 흔들어주시고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모르겠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해본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실 때 공룡을 여섯째 날 만드신 거라면 여러분 공룡이 별로 특이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안 나와도 괜찮겠지만 공룡이 상당히 특이한 동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한 번은 나올 법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나온다는 말도 맞고 안 나온다는 말도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공룡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원래 우리나라 말로 쓰여져 있던 게 아니라 성경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고 신약성경은 헬레어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특히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공룡이라고 믿어질 만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욕기서의 40장을 보면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아마를 볼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욕기서는 그 욕이라는 사람이 이 사탄이 하나님께 가가지고서 쏙딱쏙딱 거리면서 제가 한 번 욕을 괴롭게 하면 이 욕이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뭐 이러는 바람에 고생하는 스토리 아시죠 그렇고 이 욕기서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처음 앞부분은 재밌다가 이 욕의 세 친구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성동통도 가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저 세 친구가 나오는 순간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욕의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나셔가지고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욕한테 I am sorry 뭐 이러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욕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쫙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하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창조자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말해봐 아는 거 있어? 얘기해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욕의 대답이 또 신통한 거가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나갔고 괜히 생고생했잖아요 이러면서 막 대들어야 되는데 욕이 또 그때 아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납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욕 교수의 주제는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절대자로 인정하느냐 뭐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욕에게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쫙 얘기하실 때 어느 동물을 또 예를 들으세요 그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하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드디어 저 교수가 오늘 하마를 공룡의 일종이라고 우기려는가 보다 근데 제가 여러분 하마를 공룡이라고 우기려는 게 아니고요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그 옆교수 40장 15절을 15의 원문으로 보면 이 베헤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헤모트라는 동물이 정확하게 무슨 동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차라리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이렇게 해놨어요 베헤모트라고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말 성경에 하마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가서도 남미에 가서도 이 성경 저 성경 다 들여다봤는데 다 베헤모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한국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저걸 이상하게 하마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동물이 하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말 성경에 하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베헤모트가 하마인지 아닌지는 그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다 이거 하마라고 우겨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백향목은 성경에 나오는데 성전 지을 때 기둥이나 들보를 쓰는 큰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이 이 정도 큰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하마 꼬리 보셨습니까? 우람합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을 해서 확인시켜드리면 분명히 이 베헤모트라는 동물은 하마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거대한 꼬리를 가진 어떤 동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동물 가운데 하마를 으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으뜸이라는 말은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 가장 거대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육지에 살았던 동물 중에 가장 거대한 동물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중에 있습니까? 멸종된 것 중에 있습니까? 멸종된 것 중에 있죠 그걸 우리가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오늘날 공룡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하나 더 보시면 좀 더 보시면 요단강이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태어나다 여러분 요단강에 홍수가 나서 돼지가 동동동 떠내려가고 소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이 베헤모트라는 동물은 그 홍수가 나는 강을 유유히 건너서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는 그 동물은 분명히 얘는 아닙니다 얘는 이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된 거고 적어도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머리가 여기입니다 목이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겁니다 꼬리 요게 아닙니다 이건 새끼꼬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림이긴 한데 어떤 사실에 근거한 건데요 이 미국 뉴욕의 아메리카 자연사박물관에 가보면 이 세 마리의 공룡의 뼈대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뼈를 다 발견한 건 아니고 일부 뼈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복원을 해놓은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이 천종보다 높을 정도로 큽니다 그 모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화론의 편견을 벗어나서 그냥 이것도 이제 하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원문 그대로 놓고 베해모트라고 놓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공룡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단어 하나만 딸랑 나왔다면 우기기 나름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공룡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궁금한 게 뭐냐면 아 그럼 차라리 우리말 성경에 공룡이라고 번역을 해놓지 왜 그걸 이상하게 하마라고 번역을 해놓느냐 그거 좀 이상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욕기서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기록이고요 공룡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진화론의 영향 때문에 이 베해모트를 감히 공룡이라고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 중에 어떤 동물하고 매치를 지키려다 보니까 매치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등치가 좀 크다 이러니까는 하마 종류이겠거니 하고 하마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성경 주석 같은데 보면 하마 또는 코끼리라고 생각되는 어떤 거대한 동물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하마가 아니면 코끼리냐 그래서 코끼리를 그 옆에다가 대놔봤는데 딴 건 몰라도 꼬리를 모아서는 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이렇게 큰 꼬리를 가진 이런 공룡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욕기서의 40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베헤모트는 공룡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욕기서 41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악어가 아닙니다 이 시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워야단은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저 단어가 직접 근데 저 리워야단은 다른 곳에는 대개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특히 19절, 21절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놓은 곳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어떤 동물이 떠오릅니까?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용이 떠오르시죠? 용 자, 여러분 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을 뿜는 이 용이라는 존재가 실제 역사 속에 살았었던 동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꾸며낸 동물일까요? 옆에 있는 분과 또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옆에 있는 분이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는 상의를 안 하시는군요 자, 1번 실제 역사 속에 살았었던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시는 분 예, 꽤 많이 우기시는군요 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동물일 거다 예, 네, 예 뭐 반반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용에 관한 전설이 우리 한국에서만 발견된다면 우리 조상님들께서 워낙 뻥이 심하셔서 희한한 동물을 꾸며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좀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이 용에 관한 전설이 전세계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계적으로 발견된다면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입에서 불을 뿜는 이 용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용갈입니다 실제 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입에서 불을 뿜는 동물이 정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일부 학자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은 아니지만 용과 비슷한 아주 특별한 무기를 가진 동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주 조그마한 딱정벌레입니다 그런데 얘 이름이요 이 딱정벌레는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그 중에 이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본바르드 미트리라고 해서 얘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면요 이 두꺼비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다가오면 꽁무니에서 100도짜리 화학폭탄을 발사해요 온도는 100도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잡아먹으려고 달려왔다가 헬렐레 하는 동안 얘는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100도짜리 화학폭탄을 한번 뿜고 나면 이 꽁무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익어버리고 얘는 중환자실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얘는요 이걸 360도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뿜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분에 80번을 뿜어내도 끄떡없어요 희한하죠? 그래갖고 야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네 사람도 얘한테 이거 쏘이면 이렇게 막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뱃속에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들이 서로 분비가 돼갖고 거기다가 효소를 딱 첨가하면 폭발적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나갖고 순간적으로 온도가 100도로 올라오고 압력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꽁무니가 타이밍을 딱 맞춰서 딱 열어주면 폭탄처럼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꽁무니가 늦게 열렸다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살폭탄 테러 딱정벌레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꽁무니를 너무 일찍 열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퍽하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피익하고 나가면은 이 100도짜리가 한참 동안 나가면은 이 꽁무니가 진짜 있겠죠? 그런데 얘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착착 열어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조절이 돼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기능을 가진 이런 딱정벌레는 절대로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얘가 정말 진화된 존재라면 처음부터 이런 기능이 없었겠죠? 그럼 얘가 이런 기능을 가지려고 진화를 하려면 얘가 얼마나 많이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완벽하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다 실패예요 실패는 곧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진화로 생겨나려면 저런 기능이 없는 딱정벌레 무리가 집단으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시도해본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에 의해서는 생길 수 없는 동물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생명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런 특별한 화학폭탄을 발사하는 동물이 있다면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체들이 메탄이나 알코올 같은 가연성 물질들을 몸에서 합성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뒤로 내보내시죠? 그런데 농도가 낮아서 불이 안 붙어서 문제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몸에서 생산해낸 다음에 노즐을 통해서 뿜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뿜어내면서 스파크만 탁 튕겨주면 사실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기 뱀장어 같은 것은 맵만 볼트 전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스파크 같은 걸 탁 튕겨줄 수 있는 장치만 생명체에 있다면 얼마든지 입에서 불을 뿜는 동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봤냐 이러면 저도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써 있다면 일단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데 써 있으면 몰라도 성경에 써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동물을 다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이라는 존재가 실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공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또 다시 한번 기지개 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룡의 멸종입니다 멸종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던 이 공룡들이 지금은 없죠? 멸종된 거죠? 여러분 공룡이 왜 멸종됐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질문은 쉬운 대답부터 하시면 됩니다 공룡이 왜 멸종됐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얘기 아세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나 보려고 다니다가 꼬마 하나를 딱 붙들어 세워갖고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얼굴이 팍게 질려갖고 제가 안 그랬는데요 뭐 이랬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그 교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얘는 절대로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거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갖고 부장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어떤 놈인지 꼭 잡아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이래갖고 이번엔 당회를 열었어요 대책을 논의하려고 당회를 열었더니 장로님들이 모이자마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까짓 거 우리가 물어줍시다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열의구성 무너진 거 그 교회에서 물어주기로 했댑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래서 공룡이 외멸종 됐다고요? 쉬운 대답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공룡 멸종에 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운석 충돌 소리인데 과거에 지구상에 큰 운석이 하나 벙 떨어지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 화산재들이 지구를 덮는 바람에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워 죽었다 또는 음식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굶어 죽었다 새끼를 못나서 멸종됐다 뭐 여러가지 이론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은 인터넷 뒤지면 금방 막 쫙 나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 멸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전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 공룡 화석들은 아마도 대홍수 또는 그와 비슷한 큰 사건들에 의해서 갑자기 매몰돼서 화석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계적인 대격변에 의해서 동물들이 갑자기 멸망당한 거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입니다 이게 뭐죠? 이 맘모스입니다 대략 한 1만 년 전에 멸종한 것 4천에서 1만 년 전에 멸종한 것이다 라고 알려진 맘모스인데요 이 맘모스들이 북극 근처에 시베리아나 알라스카 지역에 이 빨간 점을 친 곳이 맘모스 시체 발견한 지점들입니다 이렇게 넓게 엄청난 양의 맘모스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맘모스 상하 띄워서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맘모스 시체들이 발견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유명한 맘모스가 바로 베르조부카 맘모스라고 해서 러시아 동쪽 지역에서 발견된 것을 상트페체로 부르그라고 하는 곳에 동물박물관에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갔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맘모스들이 이게 아주 살점이 다 썩지 않고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캐내가지고 싣고 와가지고서 이 흙들을 떼어내면 그 속에 맘모스가 들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이 맘모스들이 살았을 때의 기후가 추운 기후였겠습니까? 따뜻한 기후였겠습니까? 보통은 추운 기후였다고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발견되는 곳이 시베리아나 이런 데 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추운 데서 눈을 헤치면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얼어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달리 이 맘모스가 실제로 발견됐을 때 그 주변 증거들을 보면 추운 데 살았던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 체계는 추운 기후에 잘 적응한 동물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 이 맘모스들이 시체들이 발견된 그 주변 지역에서도 이런 온대성 동물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맘모스 위장 속에서 열대 쇠파리의 유충 이 구더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추운 데서 살았던 동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7미터 정도 되는 과일나무가 맘모스 시체하고 함께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 코끼리는 기본적으로 열대 동물이고 갓 태어난 코끼리는 추위에 약합니다 특히 이 코 같은 것들은 영하 막 30도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추운 기후에 동상이 걸리기 때문에 유지가 안됩니다 그리고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셔야만 이 덩치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얼음물을 마신 다음에 자기 체온만큼 덮이려면 엄청난 열량이 필요한데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 추운 지대에서 이 맘모스들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언뜻 생각하게 추운 데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해보면 절대로 추운 데가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데서 잘 살았던 겁니다 특히 이 맘모스에 대해서 추운 기후에 오랫동안 먹이를 찾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보인 기름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피하지방이 많다는 것은 먹이가 풍부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추운 지방에 사는 술록보다는 따뜻한 데 사는 무소가 더 피하지방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하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먹이가 풍부한 곳에 살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북극 지방이 처음부터 추운 지역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에 가면 이 나무 쓰레기들이 막 엄청난 더미를 이루어서 쌓여있거든요 심지어 1.2km 깊이로 쭉 파내려가도 계속 나무 쓰레기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무 쓰레기가 1.2km 두께로 쌓이려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이 아닌 거예요 대륙을 휩쓰는 거대한 홍수에 그 나무들이 한꺼번에 휩쓸려갖고 그렇게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매몰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가 다 울창한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상황이었는데 대홍수와 같은 사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쓰레기를 이루면서 여기가 쌓여있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따뜻한 데서 잘 살고 있던 이 만모스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집단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만모스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만모스 시체 소화기관 내에는 음식물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만모스들이 죽고 나면 따뜻한 데서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새나 곤충이나 그 밖의 다른 육식동물들이 이런 것들을 뜯어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는 노출되어 있던 게 아니라 파묻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서히 파묻히면 파묻히기 전에 다른 것이 뜯어먹어요 그런데 저렇게 생생하게 파묻혀있다는 얘기는 그냥 갑작스럽게 죽은 다음에 곧바로 파묻혔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퀴즈를 하나 푸셔야 되는데 만모스들이 죽은 원인 다음 셋 중에 하나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얼어 죽었다 2번 굶어 죽었다 3번 기가 막혀 죽었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기가 막혀 죽었어요 기가 막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숨이 막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래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만모스가 죽어있는 상태를 조사해봤더니 이 시체를 여러분 요즘 그 범죄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병으로 죽었는지 목 졸려 죽었는지 독약을 먹고 죽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신체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모스들이 죽은 이 신체적인 특징을 조사해봤더니 얘네들이 숨이 막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폐나 이런 곳에 진흙이나 이런 흙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목 졸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주변 정황을 조사해봤더니 거대한 모래폭풍에 의해서 갑자기 파묻혀 죽은 거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모스가 이렇게 있다가 거대한 모래폭풍에 순간적으로 파묻혀서 질식해서 죽은 그 후에 다시 질식해서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또 냉동 보존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죽어있어서 발견되는 그 범위가 이렇게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식해 죽은 건 아니지만 많은 만모스들이 질식해 죽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대홍수 때에 이 대륙을 휩쓰는 거대한 폭풍이 불거나 그러면서 얘네들이 파묻히고 또 그대로 냉동돼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홍수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오게 되면 폭발할 때에 급격하게 온도가 냉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북극 지방이 그대로 그냥 얼어붙거나 이러면서 그때 죽은 만모스들이 지금까지 시체로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룡도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알라스카 지역에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부서진 상태로 발견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홍수가 나서 빠져 죽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부서져 있는 상태로 부서져서 파괴가 돼서 죽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빙악이라는 걸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고 서서히 올라간다면 이런 만모스 시체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서서히 내려간다고 얘가 얼어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얼어죽었다 하더라도 날씨가 풀리면 얘네들이 썩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썩지 않고 그 시체가 싱싱하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주 빠르게 냉각됐을 뿐만은 대부분 다 썩어버리겠죠 그렇지만 매몰된 것들만 화석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의 멸종도 이 만모스와 맞물려서 전세계적인 대홍수 때 대격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멸종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방주의 공룡 실었다고요? 안 실었다고요? 노아방주의 공룡? 실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많은 증거들은 홍수 이후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때 당연히 공룡 살려야 됩니다 그럼 방주의 공룡은 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큰 공룡 어떻게 실었다고요? 몇 편의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공룡 실는 방법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룡은 너무 커서 방주에 실지 못해갖고 멸종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끼 실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제일 큰 공룡 끌고 와갖고서 왜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지?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닙니다 방주 제가 그 동물 넣는 거는 시간관계상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동물들 정말 방주에 다 종류대로 넣을 수 있었느냐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경대로 생각해 본다면 창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역사 동안에 공룡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을 추정해보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대홍수대까지 그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공룡도 역시 그 숫자가 늘어났겠죠 근데 대홍수 때 전세계적인 대홍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방주에 탔던 것들만 다시 살아남았겠죠 그랬을 때 방주에 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지금 현재까지 60억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공룡들도 역시 그 후에 다시 숫자가 늘어났겠죠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으니까 이런 유물들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공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 공룡들은 어느 정도 번성하다가 다시 멸종했다고 봐야 됩니다 2차적인 멸종이겠죠 근데 이제 동물들 중에는 먼저 이렇게 멸종한 것도 있지만 시간의 차이를 두고 뒤늦게 멸종해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볼 때 동물들이 멸종해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동물들이 진화로 생겨나는 쪽입니까 지금 아주 빠르게 멸종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동물들이 아주 빠르게 멸종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멸종시키려고 해도 멸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쥐, 바퀴벌레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멸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동물마다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멸종해 갈 텐데 결국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쥐 늦게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먼저 멸종한 것들은 화석으로만 발견되겠죠 아마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공룡일 거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사자는 살아남았는데 공룡은 멸종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공룡만 먼저 멸종했느냐 그런 생각보다는 동물들이 멸종해 가는데 먼저 멸종한 것을 공룡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린이 오늘날 동물에나 가서 볼 수 있고 아프리카 가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기린을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공룡들이 다 먼저 멸종을 하고 화석만 발견, 아니 기린들이 다 멸종하고 화석만 발견됐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그거 이름 뭐라고 붙였을 것 같습니까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게 생각이 안 나시죠 지라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 붙였겠어요 지라포사우루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오늘날 흔하니까 돼지를 공룡이라고 우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돼지들이 다 멸종하고 화석만 발견된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이름 뭐라고 붙였을 것 같습니까 피그사우루스 내지는 피그노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공룡이 무슨 특별한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룡이 특별한 동물이라면 공룡 말고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동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공룡을 왜 그렇게 특이하게 생각하냐면 멸종해서 살아있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특이하게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다 멸종됐다면 그 이름 뭐라고 붙였을 것 같습니까 엘레판토사우루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진화론 플러스 상업주의가 공룡을 특별한 동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공룡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대 공룡과 그 화석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예야 그때 내가 앞에 조금 듣다가 정신을 잃었단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공룡과 인간은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았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오늘 확인시켜 드렸고요 두 번째 성경에도 공룡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없다 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욕교사의 그 대표적인 예고요 욕교사 말고도요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하는 분들이 히브리어로 탄님, 탄님 이렇게 표현되는 동물이 공룡의 일종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룡의 집단적인 화석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다 대홍수와 같은 격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노아방주의 공룡 싫었다 안 싫었다 싫었어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홍수 이후에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는 것이 분명하니까 노아방주의는 공룡을 싫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홍수 이후에 공룡은 왜 멸종됐을까요? 이 대답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하셔야 됩니다 대홍수 이후에 살았던 공룡들은 왜 멸종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동물들을 멸종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특유의 잔인함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다의 고래들을 멸종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옛날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헤엄도 못 치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리지 않았으면 바다의 고래들 다 멸종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불어나는 인구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주변 동물들이 아주 빠르게 멸종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룡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큰 동물과 작은 동물 중에 어느 쪽이 멸종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큰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서 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입니다 대략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점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룡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가르쳤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이거 맞추셔야 집에 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그 위에 식물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감사합니다 Resources responsive Hills 필수 ED 설계 확인 점심 여기 들어쵐